안녕하십니까 권기통입니다 자 오늘은 제이씨가 궁금한게 있다고 해서 제이씨를 모시고 한번 촬영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? 제이씨 질문해주세요 아 정말 궁금한게 있어요 왜냐면 남자들은 여자의 어디를 제일 많이 보는지 가슴이 자 오늘의 주제 남자들은 여자의 어떤걸 제일 많이 보는가 자 일단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손드시는거 아시겠죠? 자 일단 3번 나는 성격을 가장 많이 본다 하나 둘 셋 거짓말 치시면 안돼요? 거짓말 치시면 3대가 너랍니다 다시 갈게요 다시 제대로 갈게요 3대가 대머리에요? 3대가 대머리에요 대머리 빔 쏴주면 할게요 대머리 빔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거짓말 치면 너네 3대가 대머리 빔 아시겠죠? 솔직한거 오늘은 솔직하게 합시다 오늘은 솔직하게 아 진짜 아 선생님 견도하셨나요? 자 과연 남자들은 얼굴 몸매 성격중에 뭘 많이 볼 것인가 이거 굉장히 여자들이 많이 궁금해할만한 질문이에요 자 성격을 제일 많이 본다 솔직히 하나 둘 셋 없구요 자 얼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두표 2번 몸매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 얼굴을 많이 보는 사람이 남자 4명 중에 두 명이 있었구요 몸매를 많이 보는 사람이 남자 4명 중에 두 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과연 남자는 여자의 몸매 중 어딜 가장 많이 볼까 아 네 그것이 오늘의 포커스에요 다음편은 얼굴로 갈거에요 얼굴 중 어딜 가장 많이 볼까 그건 이제 다음에 다루도록 하구요 자 남자들이 어떤 몸매 중에 어떤 걸 가장 많이 볼까 각자 부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돼요 일단 밑에부터 올라갈게요 발 여자들 막 발 관리하고 페디큐 하고 그러잖아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해가 안된다 이해가 안된다 네 발은 좋아하는데 네 발부터 보진 않아요 숨을 숨자겠죠 아니 뭐 뭐 뭐 뭐 뭐 발부터 보지 않는 건 상관없어요 발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그쵸 발 그러니까 얘 정재열씨는 발 패티쉬가 있어요 맞아요 발 패티쉬가 있어요 제가 발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예 어 사람 발도 한번 하고 해봤는데 너무 아 다리 좋지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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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 있죠 종아리는 얇고 허벅지는 두꺼운 느낌 골반이라 그래야 되나 아 보디빌더 보면 여기 얇은데 여기 존나 두꺼운데 어 약간 피자캐스터 강타인 다리가 스쿼 박스를 많이 해가지고 아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르지 않고 얇고 이쁜 다리를 좋아하는 거네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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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남자들이 대부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진짜 깡마른 다리 아 근데 사실 다리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보죠 맞아요 여자들이 더 신경 많이 쓰고 네 더 많이 봐요 그리고 남자 볼 때 다리 많이 보죠 오 네 깡마른 다리 존나 싫죠 너무 싫어요 멸치들 얘네들 오 차라리 완전 더 충충한 다리가 좋은 거 같아요 아 진짜요? 여자들이 사실 더 많이 보는 부위긴 해 다리는 근데 남자들도 빼놓을 수 없는 부위긴 해 나는 약간 긴 걸 좋아해 아 그냥 키 큰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일단 짧으니까 긴 여자 보면 너무 매력있어 아 그게 유전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뭐랄까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걸 후세에 남기기 위해 되는 사람을 찾는 그게 있대요 아 진짜? 네 난 그냥 매력적이야 그런 사람이 더 매력적이야 자 그리고 골반 봐요 저 골반을 죽일 수는 몰랐거든요 네 나이가 먹으면서 좀 알게 돼요 왜요? 폐를 보면은 골반이 있고 없고의 자리가 엄청 크더라고 응 저는 사실 골반을 잘 모르겠고 엉덩이 약간 S라인을 좋아하는 거 같아요 S라인 그래서 저는 마른 사람보다는 사실 통통한 게 좀 더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선 진짜 딱 했네요 현선 통통 하자 그 다음 허리 배 허리 봐요 배에 좋지 왜 좋아 이 배라는 곳은 위쪽을 공략하기 위한 위와 아래를 공략하기 위한 요충지거든 그렇지 그렇지 공략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스킨십을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좀 많이 불리지 배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 배 조물딱거리는 거 좋아하고 하잖아 그건 사실 거짓말이야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알지 너 그것 때문에 배 좋아하지 전략적 요충지 그리고 허리 봐 허리 순위를 따지자면 조금 떨어지지 어 맞아 허리가 나도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 물론 이렇게 얇고 이렇게 인스타 보면 신기하잖아 사람들 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 못 봤어 나는 인스타에서나 봤지 물론 이렇게 돼 있으면 좋지만 이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등 등 여자들 남자 등 졸러보잖아요 어 맞아 맞아 남자들 여자들 등 봐요 등에 사는 매력보는 느낌은 맞다 그쵸 등 라인 같은 거 예쁘면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남자는 그런 디테일한 라인을 좋아하지 않아 아 그래 라인을 따지진 않지 등 빨 이런 거는 사실 남성분한테 많이 보잖아요 주로 응 우승이한테 없는 거 등 빨 우승이는 등 많이 볼 거 같은데 유전한 쪽으로 자 다음 갈게요 가슴 서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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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읍 2위에요 서울을 보면 정말 일정한 광학의 여전화가입니다 본면을 본다 가슴을 본다 제일 많이 보는 부위가 가슴이요? 아까 말했듯이 유전한 쪽으로 가지지 못한 어 그러네 너가 가지지 못해서 제일 많이 봐요 가슴 네 저도 가슴 크면 가슴 제일 많이 봐요 사실 저도 제일 많이 보는 거 같아요 남자한테 가슴이란 여자한테는 키 같은 존재인 거 같아 오 크면 클수록 좋은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키가 2m야 조금 부담스럽지 아 너무 크면 180이야 그러면은 적당히 크고 그냥 크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공유 같은 180이 있을 거고 김우승 같은 멸치 180이 있을 거 아니야 공유 같은 멸치 180도 있고 그렇지 그러면 이 180의 적정한 그 소방은 뭐야 75C 75C 왜 이렇게 디테일이네 니가 정해져 남자가 키에 100% 지키면 여자의 75C는 않나 하나 배워가요 아 이거 농담해 근데 진짜 남자가 가슴을 좋아한다고 해서 여자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 클수록 좋아하나 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적당한 수준을 좀 좋아하는 거 같아 적당히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180이 사실 적당한 키는 아니잖아 사실 큰 키잖아 여자들이 180을 제일 선호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적당한 걸 좋아하지는 않아 조금 큰 걸 좋아해 무슨 말이 나겠지 아 무슨 말이야 딱딱 비유가 좋은 얘기 좋았다 좀 다다익선이지 뭐 어때요 다다익선 아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뭐 개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주 쏘기라면서요 다다익선은 빅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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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선 빅백 익선 근데 가슴을 왜 좋아하는 거지 약간 저는 여자로 보여요 오 내가 없잖아 일단 그래서 진짜 여자 같아 나랑 다르니까 어 그게 그 이성적 매력이 확 꼴 확 꼴 이성적 매력이 확 끌려요 그게 내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인 거 같아 그 다음 손 손은 진짜 별로 손 봐요 전 잘 안 돼요 전 손 봐요 또 아 전 약간 보통 남자들이랑 좀 보는 그 포커스가 좀 다른데 네일아트 돼 있으면 좀 매력적이에요 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좀 그게 느껴져요 오 근데 난 보는 포인트가 여자랑 좀 비슷한 거 같아 그러네 손은 그럼 일반적인 남자들은 별로 안 본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팔뚝 여자들이 자기 팔뚝에 진짜 신경 많이 쓰잖아 맨날 현서 자기 마동석이라고 김종국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여자를 보면서 와 저 사람 팔뚝 진짜 두껍다라고 생각한 적 있어? 없지 없지 한 번도 없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들 팔뚝에 진짜 신경 많이 쓰잖아 남자들은 몰라 팔뚝 두꺼운지도 남자들이 시선은 거기 안 가 여기 오는구나 여기 안 가 여기 갔다가 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없으면 딴 데로 가는 거지 그리고 옷을 입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잖아 맞아 잘 몰라 그래서 현서가 자기 맨날 팔뚝 두껍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그거에 대해서 의식하거나 신경 쓰지 한 번도 없잖아 얘 팔뚝 두껍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아 그래?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 팔뚝은 그치 자 다음 쇄골 어깨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제 2의 장점이죠 사실 옷보신들은 좋아하는 게 이 라인이 좋아해서 옷보신들은 좋아하는 거 아니야? 그치 속살을 많이 보고 싶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맞지 근데 그건 맞지 어때요? 저는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안 보는 거 같아 쇄골은 저도 사실 그래요 이쁜 건 알겠는데 별로 모르겠어 난 사실 저는 뭐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보이면 보는 타입 그냥 그 정도인 거 같아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딱히 뭐 이게 무슨 이 사람의 마이너스가 되진 않는 거 같아 어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오프숄드가 요즘 많이 나오면서 이쁘다 라고 하면 그냥 눈이 가는 정도는 되는 거 같아 여자들은 또 쇄골 보면서 언니 쇄골 너무 예뻐해 막 엄청 이러잖아 근데 남자들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아 남자들은 진짜 당투 난 거야 그렇지 가슴, 엉덩이, 다리 그러니까 뭐 겨드랑이는 안 말해 아 맞아 이사야 랑이 겨드랑이 좋아해 너? 랑이 좋아 얘 매니아층이 주파로 나는데 발과 랑이 근데 나는 발 쪽이 더 가깝긴 하지 그러니까 ㅈg ㅈg 멍청 예 45 한 명이 이렇게 보면 맞네 아까 유전학적 네가 제대로 설명 발 냄새 욕나게 나고 겨드랑이 냄새 욕나게 나잖아 맞네 그럼 아가리도 봐 혹시? 냄새? 자 그러면 가슴을 제일 많이 본다 커서 하나 둘 셋 엉덩이를 제일 많이 본다 커서 하나 둘 셋 골반 비율이 가슴파가 한.. 70은 될 것 같은데? 저도 원래 가슴파였어요 골반다리파가 남지 그치 그치 맞아 맞아 디테일하지 못해 남자는 그냥.. 정반적인 느낌이지 얘네들은 뭐가 좋은지 뭐가 좋아서 디테일한 건 몰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하나가 유별하다고 해서 매력된 건 아니잖아요 그치? 맞아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 밸런스 다음에는 남자는 여자의 얼굴 중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까? 눈을 많이 볼까? 코를 많이 볼까? 입을 많이 볼까? 피부를 많이 볼까? 근데 이거 남자들마다 진짜 다 다르다 쟤랑 나랑 보는 포인트 완전 다르잖아 하여튼 다음에 그거를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권길동이었습니다 안녕